한국형 아스널쉽 아스널 잘하는데 예전에 제가 2012년 런던올림픽 현장 취재를 위해서 한 달 반 정도 런던에 있었거든요 아스널이라는 팀을 좋아했어요 과거에 앙리가 거기 뛸 때도 좋아했었고 그래서 아스널 저지를 하나 사려고 갔는데 얼마라고 붙어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네이버를 켰지 동대문이 더 싸 동대문 와서 샀어요 잘하셨어요 저에게 아스널은 그런 추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왜 우리가 아스널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죠 그렇습니다 152차 방사추위라고 그러죠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뜬금없다고 볼 수 있죠 합동화력함을 소유재기를 승인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소유재기는 일단 3군하고 그리고 합참에서 소유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 우리 사조 그렇죠 3군이 소유재기가 있으면 합참에서 논의를 하고 합참에서 아 이거 정말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죠 소유재기를 논하고 그걸 방사추위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데 앞서 2018년 즈음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사실 이 합동화력함 이야기가 나왔죠 2018년에? 네 이슈가 되게 많이 됐었고 만들면 어느 정도 규명이나 몇 척이 필요하냐 이게 왜 필요하냐 한참 얘기가 나오다가 물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저는 얘기가 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갑툭튀 제 입장에서 무슨 좀비 같아요 없어졌다 다시 낳았다 없어졌다 다시 낳았다 밀리게의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그런 갑론을박이 있었죠 여기서 합동화력함이 소유재기가 묻혀진 이유는 육군하고 공군이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에 자기들 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줄어들 수 있죠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서 합동화력함은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스널십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아까 서우도에 말씀 주셨던 아스널십이 이제 등장하는 건데 미 해군에서는 아스널십이라고 명명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95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명칭이 아스널십 그런데 이것도 우리랑 거의 유사하게 좌초가 됐는데 그것도 합동화력함이에요 아스널십 똑같은 거죠 합동화력함의 의미는 우리 말로 표현해서 합동화력함인데 함에다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이 미사일을 그렇죠 함대지 미사일인 거죠 함대지 미사일을 그게 형태가 순항미사일이었던 탄도미사일이었던 수백 발을 탑재해서 일시의 목평으로 초토화시키자 참 말을 희한하게 만들었다 합동화력이니까 그러니까 화력 쏠 수 있는 거 다 갖다 모아놨다 그런 셈이죠 여기서 다 때로 쏘겠다 그러니까 띄워놓고 저기 지상에 하나 쏴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하관 쏴주고 저기 이상함 배 오는데 저것도 하나 쏴주세요 그러면 함대함 쏘고 지대에 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기 전투기가 나오는데 우리 거 아닌데 그럼 쏴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게 합동화력함이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부분에 고안을 하고 제안을 했던 제독이 우리하고는 좀 달리 미 육군과 공군에서 견제를 한 게 아니라 자체 미 해군에서 견제를 한 거예요 해군은 전통적으로 항공모함이 우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항공모함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합동화력함이 만들어진다면 왜? 왜냐하면 항공모함은 뭐 앞선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함재기를 통해서 장거리 타격을 하고 뭐 기동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합동화력함이 가서 일시에 타격을 한다면은 굳이 비행기 띄울 이유 없다? 통상 더 빠릅니다 미사일이 당연하죠 이륙을 해서 기지까지 가서 이것저것 하느님 그냥 배에서 바로 쏴아버린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멀면 공중급여도 받아야 돼 뭐 이러는데 이건 아예 목표물을 가고 거기에 탑재하는 탄도미사일이 수천 킬로라면 뭐 이거는 게임이 좀 오버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합동화력함 아스널십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언론 플레이도 하고 뭐 이러다가 좀 근데 이게 20세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그 제안했던 제독이 자살을 했어요 아이고 일러간 건데 왜 지금 나오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장기 소요로는 계속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유가 되면은 한 번쯤 시도해 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뒤에 뭐 밀떡 100만 적어놓는 거하고 비슷한 거구나 그렇죠 지금 100만 가긴 가야 되는데 언제 갈지는 모르는 거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중기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걸 중기 소요로 바꾼 겁니다 중기 소요로 바꿨다는 얘기는 방사추위에서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500억 이하의 예산이 든다 그러면은 일단 예산 투입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밀떡 100만 이 정도였는데 밀떡 10만 그렇죠 중간 단계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탐색 설계는 시작을 할 것 같아요 탐색 설계라는 것도 이제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 이 합동화력함이 왜 필요한가 그럼 그렇죠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미국도 만들려다가 안 만들었는데 우리가 왜 필요한가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한 주적은 북한이잖아요 북한에 수많은 타격기지가 있고 핵기지도 있습니다 그걸 타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킬체인도 이야기하고 삼축체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킬체인 부분에서는 그런 조짐이 보일 때 먼저 때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제타격 그런 선제타격에 육군 자산이 뭐가 있습니까 미사일 그렇죠 엄청난 탄도미사일을 우린 갖고 있어요 현무2, ABC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합쳐도 1500기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업그레이드 되죠 현무4, 현무5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북한 땅이 나만하지 않지 않아요? 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영토가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진짜 극비라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극비예요? 네 진짜 극비입니다 나한테만 얘기해 XX계의 기지가 있습니다 XX계 근데 그 XX계의 기지 탄도미사일 운영기지죠 그 기지도 유사시에는 세분화해서 각 발사 지점으로 가죠 근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1500기를 한꺼번에 발사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거를 발사하는 플랫폼인 이동식 발사대 우리가 보는 그것도 한 대당 20억이 넘는 차량도 한정적이에요 우리는 그렇겠죠 약 00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한꺼번에 투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반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타격화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탄도미사일 기지를 먼저 먼저 타격해야 되겠죠 거기 부터 쏴야겠죠 물론 엄청난 콘크리트 방벽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1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분산을 해야 돼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딱 쏜다 용산부터 쏩니까? 거기부터 쏩니까? 저라면 거기부터 쏘겠어요 용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유고가 된다고 대통령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는 뭐라고 해야 되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랑 독재 국가랑은 차이인데 여러 차례 얘기하면 북한은 한 명만 죽이면 돼요 한 명 죽이면 전쟁이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나 정부 요인이 사망해도 그다음 승계 위치가 있고 군은 또 따로 별도의 지휘체계가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두 군데를 다 노리는 게 가장 좋지만 전시에서는 어찌됐건 용산보다는 미사일이 있는 곳이 북한 입장에서는 주요 타겟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군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장공지라고 얘기하죠 그게 우리 자체 기술도 개발하고 타우로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소량이고 아주 제한적입니다 거기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반격 시간 킬체인으로서는 부족한 명이 많죠 그랬을 때 대안은 그러면 망망대 훨씬 넓은 바다에 띄운다 물에다 띄워놓고 그거는 두루두루 다닐 수도 있을 테고요 그 얘기인 거예요 바로 그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합동 활약함을 고안해낸 거고 그것이 장기 소유로 들어갔을 때 갑론을박이 있던 거죠 반대도 분명히 있어요 왜? 굳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합동 활약함도 항공모함과 똑같이 굉장히 큰 전투함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쉽게 목표가 된다 거기가 또 하나의 타겟이 될 텐데 거기다가 다른 전투함들은 미사일이나 많지 않은 밤에 여기는 미사일만 채워놨기 때문에 한 번 맞으면 격침 확정인 거죠 아스널십 개념으로 우리가 개념 설계를 한다면 한꺼번에 512발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거죠 우리가 생각한 게 옛날 이거 뭐죠? 신기전인가? 맞습니다 다다다다다 쏘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겠구나 그렇지만 저는 아스널십 합동 활약함의 찬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게 우선 바다로 나간다는데 맞추기가 쉽지 않죠 격침시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수단도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개념이라면 뭐 있을까? 장사정포? 장사정포 절대 사거리가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ICBM이 있다고 쳐도 그걸 우리 바다에 떠 있으면 이거 완전 고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굳이 한다면 잠수함일 텐데 잠수함이 답보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도 헌터킬러가 이제 개념이 있는데 그들은 한참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동 활약함을 타격한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동 활약함 그리고 또 분산함은 되지 않느냐는 거죠 미국의 아스널십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하지 않고 한 80발 정도를 탑재하는 합동 활약함을 항시 한 척은 바다에 띄운다는 개념으로 세척 건조 이런 정도로 지금 개념을 잡고 있고 그렇게 해서 중기 소요가 됐고 그래서 탐색 개발 중인 겁니다 그럼 군에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진행을 해서 그게 완성되는 시점 이런 것들도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완성 시기는 좀 빠를 것 같이 예상이 됩니다 우선 개념 설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떤 활약함은 수직 발사관 능력 기술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데 있어서 좀 빠를 거고요 그리고 뭐 복잡하고 그 함의 대공 방어망 센서 또 대함 미사일 레이더 센서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특수 목적의 함 전투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조비도 굉장히 좀 적고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개념 설계 과정에서 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상으로는 6,100억 정도 한 척 건조하는데 배수량도 기준 배수량을 우리는 항상 발표를 하니까 기준 배수량으로 5,000톤이라고 그러면 만제됐을 때 상당히 좀 무겁긴 하니까 그렇죠 미사일이 엄청 많이 들어갈 테니까 그래 봐야 적어도 7,8천 톤에서 만제배수량이 될 거고 다른면 물 채울 때 여기는 미사일을 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피격당할 때 대책 중에 하나가 미사일 사이에 물을 집어넣어서 유폭될 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자는 게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목욕탕에서 그런 거 맞습니다 가지고 놀잖아요 물이 있으면 이게 출렁거리면서 서로서로 데미지는 덜 할 테니까 우리 입장에서 좀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론들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반론에 또 반론을 제가 좀 몇 가지를 더 제기할 수는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아까 발사대가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을 수밖에 없는 게 한반도는 산악지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텔이 장윤식이잖아요 바퀴 단신 도로도 한정적이고 그리고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탄도미사일의 무게가 현무5 지금 초괴력을 자랑하고 대통령도 이야기하는 비닉 무기가 사실은 현무5를 가리키는 거로 저는 거의 확신하는데 탄두만 8톤 그러면 이 탄도미사일 자체의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상당히 무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탄두가 8톤이면 추진체 다 하고 추진체에 또 연료 들어가잖아요 연료 들어가면 한 30톤은 몇 건이 넘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비닉 사업이라서 공표되지는 않습니다만 비교를 한다면 미국의 아시벤 미니트맨 3 이 무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사일로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텔에 얹혀야 돼요 돌아가지고 어디다 얹혀야 되는데 이것도 일이네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텔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는 그렇게 많은 숫자를 운영할 수가 없다 현무5도 합동화력함이 바다에 떠 있으면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한반도 지경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가 있다 하나 합동화력함을 만약에 못한다고 했을 때 대안은 있어요 근데 그 대안도 조금 차선책이라서 좀 그런 게 잠수함에 그럼 탑재하면 되지 않느냐는 건데 잠수함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죠 많아봐야 수직발사관 10개, 10기 정도 12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성 쪽입니다 합동화력함 같은 경우는 다이아민국이 북한을 어떻게 봐야 되고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보복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찬반이 있겠지만 반대하는 쪽의 기준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그것까지 필요하겠냐라는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까지 필요하겠냐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드는 돈도 적고 생각보다 만드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맞습니다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는 더욱더 효율적일 수도 있기에 찬성의 입장을 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탄도미사일을 1500기에서 2000기까지 운영을 하느냐 이유가 다 있습니다 북한의 현재 주요 목표를 두세 번을 타격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런 정도 수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면서도 필요한 수량이에요 그럼 그걸 분산하기 위한 방편 저는 이게 대안이라고 봅니다 한국형 아스널십 과연 필요한가 박천준 의원은 지금 여러 찬성의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 청취자 혹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죠 그럼요 물론입니다 그런 분들은 댓글로 이분하고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 의견을 공유하시고 생각의 폭을 넓혀주시면 더 나은 대안이 있겠죠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별말 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그냥 아스날 축구밖에 모릅니다 아무튼 이게 항상 느끼는 거지만 군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정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건 또 다를 테고 외교가에서 생각하는 건 또 다를 테고 그리고 이제 돈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테고 아무튼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이야기는 또 다른 의견 나와보나 아니면 진척사항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 정영섭 작가님은 그 얘기 많이 해 주시니까 구독, 좋아요, 아래, 구독자 카메라 보시고 합동으로 활약을 발휘해야죠 자 한번 해보세요 네 합동 활약에 있는 숫자 이상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멋지다 아는 비밀 나도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방금 바로 얘기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